손을 움직이면 안돼 보이싱을 칠때는 손을 움직이면 헷갈려 처음에는 쥐샷마이너로 플랫폼 말고 그 다음에 양쪽이 벌어져 반응이 반응식만 벌어지지 그 다음에 F샷마이너로 아니지 그 다음에 엄지반응 움직이면 안돼 그 다음에 B-7 그 다음에 뒤에도 똑같구나 인트로하자마고 그냥 A폰부터 해야 되겠다 A 다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-7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B-7 1도 빼야지 1도 같이 붙이니까 소리가 너무 그 차이가 크게 안나잖아 1도 빼고 여기서 아까 그거야 딜레이 된거 B7에서 그 느낌 F샵 마이너에서 B로 갔는데 바로 떨어지지 않고 B마이너로 한 번 딜레이 되는거야 그 다음에 따라라라 그 다음에 해볼까 거기 A A 다시 여기서부터 해보자 그럼 N A 다시 2할 거예요 해야 하얀 surve 장착 너도 떨어지지 않아 shirt Zack 내내 앙 2는 10 2 3 том 2 5 마이너스 세븐 아이입니다 A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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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아멘 그.. 단기형 같은거 한나도 없었어? 있었어 맞아 표시가지고 그.. 단기형 표시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단기형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칠 때, 2에는 왼손을 받치지 말고 그냥 비껴가 이런식으로 약간 비껴가서 치는게 좋고 너무 쿵쿵 이렇게 치게 되니까 왼손을 오는 칠 때 그 사이사이로 넣어가지고 골프 치는데 됐어 됐고